네, 이어서 충남입니다. 3선을 눈앞에 둔 현직 교육감에게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시와 농촌에 교육격차 해소를 놓고 각양각색에 맞춤형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개 시군으로 구성된 충남 지역. 산업단지를 낀 천안아산과 그 외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가 해묵은 숙제입니다.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4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공학박사로 대학 부총장을 지낸 김영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이해가 밝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초학령 내실화를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챗봇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 출신 김지철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조합니다. 8년간의 공약 이행률이 98.8%에 이른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충남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된 미래 교육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인 이병학 후보는 현 교육감과의 차별성을 부각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폐지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재범토를 공약했고 농촌 지역엔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토박 1호 34년 6개월간 교직과 행정 경영을 갖춘 조영종 후보는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이 강하다고 자부합니다. 고교 평준화 재검토와 혁신학교 폐지 등 학력 신장과 인성 교육에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현직 교육감인 김지철 후보가 선두로 나선 가운데 나머지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30%가 넘는 부동층의 표심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누가 충남 교육을 이끌어갈 적임자로 선택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사연아입니다.